취업은 해커스, 대기업 해커스, 공기업 해커스, 제조만 크게 버렸어, 가자! 여러분 농축기업 같은 경우에는 30초 자기소개가 기본입니다. 근데 저는 항상 이런 이야기를 드려요. 여러분들 지난번 시즌에 이러이러한 형식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이제도 그렇게 대비하면 될 것 같습니다라는 얘기는 안 해요. 왜냐? 갑자기 바꿀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냥 예전에는 그렇게 했지만 이번에도 그럴 거야 라기보다는 이번에는 이것까지 대비합시다 라고 얘기하는데요. 이 부분도 그렇습니다. 30초는 기본으로 준비하시고요. 1분 자기소개까지 같이 하세요. 그래서 혹시나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 대해서 대처를 해야 되니 두 개 같이 합시다. 이럴 때 보통은 자기소개 짤 때는요. 대부분 강점 들어간 거, 장단점 들어가는 것들 또는 키워드 그래서 이런 부분들로 여러분들이 자기소개 만들 텐데요. 그 이유는 짧은 시간 안에 여러분들을 어필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은 여러분들의 강세를 보이는 이런 부분들을 좀 많이 넣죠. 그래서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표 소개와 근거, 마무리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어지는데 여러분들 보통은 이렇게 얘기하죠. 블라인드이기 때문에 땡땡번입니다 라고 할 때 그 앞에 캐릭터라든가 대표 소개 이런 것들을 여기다가 이제 넣게 되죠. 그리고 나서 간단하게 여러분들의 경험 근거를 들어서 말씀을 하시게 되고요. 그 다음에는 입사 후에 어떤 식으로 일할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보여주게 되죠. 보통은 그런 식으로 짜게 됩니다. 하지만 30초기 때문에 굉장히 간결하게 이야기하셔야 되고 늘어져서는 안 되며 논리적인 흐름 갖고 계셔야 되고요. 1분이 될 때는 이 근거를 원래 30초에 하나를 넣었다면 이때는 두 개를 넣으면 되죠. 그런 식으로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예시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 보시면 그래, 첫 번째 두갈식, 경험, 클로싱인데요. 서론, 본론, 결론의 3단 구조를 이루게 되는 거고요. 이 두 가식 안에 들어가는 것은 단도직입적으로 이제 나에 대한 소개를 할 건데 나는 이러한 비전을 꿈꾸고 있는 사람이야. 그런데 그걸 위해서 나는 이러한 것들에 대한 강점이 있고요. 이 강점에 대해서 이 경험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입사 후에 나의 강점이 이런 식으로 발휘될 거예요. 라는 식으로 풀어주시면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농축협의 새 지표가 되고자 하는 OO번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죠. 이걸 위해서는 저는 문제 해결력과 농민들과 함께하는 어떤 문제를 좀 풀어줘야 되고 고객의 어떤 니즈에 대해서도 풀어줘야 되잖아요. 그것과 그 다음에 함께 일을 하기 위해서는 의사소통에 필요해서 일을 배양했다. 관련된 경험 같은 것들을 풀어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농축협의 비전 달성을 하기 위해서 또는 지원 직무 수행에 어떠어떠한 방식으로 기여하고자 합니다. 라는 식으로 마무리를 지어주시면 딱 30초가 될 겁니다. 이때 만약에 1분을 하라 그렇게 되면 여기다가 이제 이야기를 넣어주시면 되는 거고요. 캐릭터를 빗대어서 얘기해주세요. 그러면 이제 이 지표라는 단어 대신에 다른 캐릭터로 대표를 해주시면 되는데 이때 캐릭터를 빗대어라 라고 했을 때는 이런 모습들을 하나로 함축시킬 수 있는 긍정적 캐릭터로 가세요. 여러분들 가끔 가다가 제가 자기소개서 보다 보면 긍정적인 게 아니라 어머 이걸 왜 넣었어요 하는 경우들이 덜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긍정 이미지 떠올리는 것들 하세요. 자 그 다음이 이제 지원 동기 부분입니다. 여러분 지원 동기에서는 자기소개와 지원 동기는 동일시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자기소개는 나에 대한 이야기를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지원 동기에서는 이제 회사에 대한 이야기들을 풀어갈 수 있죠. 이 회사에 어떤 부분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나의 이러한 역량으로 해나갈 수 있을 거야. 어떤 기어점이 있습니다. 라는 식으로 이제 접근을 하시면 되는데요. 그래서 읽어봤더니 자기소개를 가만히 들어봤더니 이거는 마치 왜 지원했지? 라는 느낌이 난다면 그건 지원 동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이 지원 동기로 조금 더 클로징 한다면 가깝다면 지원 동기로 만드시면 되는 거고요. 자기소개에서는 여러분 강점 보여주세요. 그 두 개가 다름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지원 동기에서는 회사 직무, 회사 이러한 연결고리를 만드시는 건데 결국에는 내가 지향하는 바가 농축협과 그 결이 맞아요. 라고 하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때는 여러분 조심 회사에 대한 칭찬을 늘어놓는 것이 아닙니다. 그게 아니에요. 또는 회사 IR 담당자가 나와서 우리 회사에 투자해주세요. 라고 하는 강점 같은 부분들만 언급하시는 게 아니고요.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이러한 관심 포인트 같은 것들만 하나 찝어내서 내가 그 직무 같은 것들에 되게 관심이 있었고요. 접점을 보이시는 거죠. 그리고 내가 어떠한 경험을 통해서 이러한 역량이 있으니 내가 이거 잘할 수 있으니까 지원했어요. 그런 느낌으로 접근하시는 건 괜찮은데 어떠한 부분에 굉장히 감명을 받아서 내가 지원했습니다. 라든가 또는 이러한 행보가 저의 가치관과 일치해서 지원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도대체 가치관은 무엇이며 이 때까지 농축협이 보여왔었던 이 행보가 지원자하고는 어떤 연관이 있다는 거야. 이런 생각밖에 들지 않거든요. 그렇게 되지 않도록 조금 조심해주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경험사항 같은 것들을 좀 분석해서 어떤 것들이 직무에 좀 맞고 그리고 이제 미래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지원 동기에서 좀 어필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예시입니다. 그래서 두갈식 경험 클로징이라는 서론, 본론, 결론의 3단 구조고요. 그 안에 들어가는 내용들은 이렇게 서론, 본론, 결론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연습하실 때는 이 부분들을 다 가리시고요. 이거는 제가 예시로 보여드린 거니까 이 부분들을 가리시고 여러분들의 이야기로 여기 하나씩 넣어보면서 풀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농업의 성장 도모와 지역균형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지원했습니다. 라는 식으로 두갈식으로 바로 풀어주세요. 그리고 나서 왜 그렇게 하고 싶을까요? 에 대한 이유가 나와야 되겠죠. 왜냐하면 나는 이러한 역량들이 있는데 미래농업과 식문화 구조 분석의 경험이 있습니다. 이걸 바탕으로 해서 계기가 되는 거죠. 그죠? 계획이. 그래서 새로운 형태의 농협의 사업 구조와 그리고 이제 모델을 통해서 농가소득 증대와 쌀산업 리모델링화에 대한 아이디어를 생각해봤습니다. 이를 접목해서 예를 하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나서 농축협의 비전달성과 농업인과 함께 만들어가는 밝은 농촌의 미래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견인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지원했어요. 라는 느낌으로 마무리를 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